우리 주인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강아지인 나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에 동참을 해야 한다며 강요를 하는 것일까요? 아시안컵 기간에는 손흥민 선수 팬이라고 매일 축구 얘기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더니 축구가 4강에서 패하니 며칠을 급 우울해하고 속상해하시더니 다시 정상 기분으로 돌아왔는지 매일 임영웅이라는 가수님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기까지 하네요. 다들 아시죠? 저희 강아지들의 청각은 인간들보다 양래 배 정도 잘 들리는 것을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좋은데 제가 너무 힘든 것은 주인님이 노래를 따라서 같이 부를 때입니다. 왜 이렇게 못 부르는지 듣는 강아지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충격을! 바다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제발 노래 좀 따라 부르지 말라고 강아지에겐 큰 스트레스라고 제 의견을 표현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서 대소변을 노래 부르는 주인님 앞에다 눈은 최강의 시위를 했건만 눈치 없는 주인님은 아무데나 대소변을 눈은 저만 혼냅니다. 에고! 오늘은 산책하는 중간 중간에 저를 벤치에 앉히고 간식을 주면서 나만 믿어요!란 노래를 들으며 저를 보고 나의 영웅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야외라 같이 따라 부르진 않으니 그나마 고통스런 소음은 없어요. 제가 같은 자세로 절대 이분을 못 넘기니 산책 한 바퀴 돌고 한 번 더 찍고 간식 하나 주고 이러기를 반복하네요. 임영웅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듣고 있으면 감동이 전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음정박자 무시하며 주인님 기분에 취해서 막 따라 불러대니 저에게는 엄청난 소음이라 그만 멈추라고 으르렁거렸더니 주인님은 제가 노래에 반응을 보인다고 신기해하시며 알랭이가 음악이 뭔지를 아는구나 하십니다. 제발 좀 따라 부르지 말라고 으르렁거렸는데 주인님은 제가 노래에 반응하는 천재견이라며 오해를 하고 있으니 어찌하나요 이명웅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요 엉엉 엉엉 yearling